안녕 우리 길이 기저귀 안 차는 강아지인데 길이야 어떡해 시원하지 않아 내 시원이잖아 쌌나봐 야 저기 저거 뭐야 길이야 길이야 저거 보자 길이야 수치스러워? 기저귀 찰 나이 아닌데요 안 돼있어야지 다리 아파 언니한테 올거에요? 알았어 기다려 알았어 기다려 키리야 이런거에 웃다니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사안이형 뭐 먹을거야? 삼겹살 엄마아빠도 같이 먹자그러자 아이고 귀여워 기저귀 아이고 언니다 언니 언니다 언니가 불러와 길이 길이야 네 근데 테드 스텔라인가? 대박 넌 의사 만나는데요 난 테드 연애하는 테드 연애하는 고춧가루 바삭한 튀김 튀김 매점 다리를 그냥 봤으면 괜찮았는데 누가 갑자기 다리를 보고 슈퍼했더라구요 와우 뭐지 이거? 아니요 언니 발 씻겠지? 예쁘게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은 사이즈만 선택해서 빨리 들어와 보시고요 요게 사실 기계스톨가 되십니까?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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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. 맛있다. 이거 도취를 위해서 가져왔어. 오 좋아. 좀 이따 해 먹을게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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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건 안 익었는데? 이게 제일 기대되지 않아요 맛있겠다 진짜 먹어볼까? 가자미 이거 화질 부지지? 뭐야? 화질이 안 좋아 이거 이빨째로 먹으면 돼 두꺼운 걸로 드시는 게 더 편하세요 여기 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는데 왜 물어봤어? 안녕히 계세요 뭐하세요? 오늘은 ? ? ? ? ? ? ? ? 잠시만 안 exploited gest Ņ이 길이가 밖에 나갈 거야? 길가 They 나갈 거야? 뽀뽀? 응 뭐 알아봤어 출발 너만 쓰지 마라 이렇게 살짝 보여줘 아구 발 터벅 뭐야 이런거 오디오로 나가도 돼? 응 왜냐 망치는 건 언니꺼기 때문이지 그렇군 유겸 언니꺼 보면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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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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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쫄딱 젖었어요 물 마셔 좀 느끼한거 아니야? 여보가? 일로오셔 유 등때기 한번 등목합시다 유 따뜻해 아니? 따뜻해 따뜻해 너무 뜨거울까봐 자기야 shoulders pieds 굴욕 두부 손 emp 종이 흑이스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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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 이거 왜 아 그럼 내놓든가 아 그럼 안 쓸 거면 내놓든가 에이구 아 글씨 따로 편지는 숫자로 간략한 게 좋은 거 같아서 네 숫자 몇 개 썼어 숫자가 이렇게 좋을 줄이야 고맙습니다 내 마음이 느껴져 아이고 왜 이런 거 나한테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편지 편지 봉투가 좋은 건데 비싼 편지 봉투요 아이고 비싼 편지 봉투요 맛있겠다 아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먹자 먹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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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너무 재미있어여 너무 재미없어요 기리아 너무 재미없어요 제일 멋지, 산채에 하루종일 못한 강아지만 하루종일 못했긴 했잖아 그게 비밀인데 헤헤헤헤헤헥 근데 어제도 했는데 근데 어제도 했는데 오오 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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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쯤 오라 이쯤 오라 이쯤 오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놀란 건 생각 안 하고 도와줘! , 이렇게 써서, 이렇게 써서 왔어요 곧밥son 아침부터, 자식을 기름해, 침대판 같이 주면, 광고 언니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오 여기가 한식 잘하는 곳으로 유명하대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딸껍질 좀 그만해 듣기싫어 아 듣기싫어 들어야만해 키리아 세상을 탐험에 쪄요 아 듣기싫어 응 다 먹기싫어 지키는 피워지 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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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치즈 나도